오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차량의 경우 보험에 들어놨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적 강수량이 110mm를 웃돌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1일 부산의 한 주차장입니다. 벽면 배수구에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바로 아래에 있던 차량 뒷유리가 주저앉았고 내부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휩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2만 대를 넘겼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도 최근 20일 사이 침수차 손해액이 32억 원을 돌파하는 등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를 입은 모든 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빗물이 들어갈 원인을 제공했거나 침수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한 지역이 공교롭게 침수 예상 지역이더라도 경보 발령 이후에 차를 대는 등 고의를 가진 게 아니라면 대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호우주의보 등이 발효될 경우 주차된 곳이 상습 침수 구역인지 확인을 해보고 침수 이력 있는 지역에 주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합니다. 당분간 장마철 집중호우가 더 있을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유정연입니다. 기상캐스터